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스쿨에 조직심리학 교수로 있는 애덤 스미스의 최신작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국내에도 오리지널스라는 그런 책으로 아주 인기를 끈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잘 쓴 책입니다 Think Again 다시 생각하기란 책은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 골칫거리는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좀 유연하게 가질 수 있으면 정말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여러분이 권하는 것은 혹시 방송을 들으신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신 분이 계시면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의 유연성을 갖추게 되면 수월하게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Think Again 애덤 클렌트 교수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루한 생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책 제목은 Think Again 입니다 우리말로 풀었으면 다시 생각하기 다시 생각하기 습관은 우리 모두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습관이자 도구이자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강력한 본성의 그런 구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 가운데 하나가 다시 생각하기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은 일단 한 번 결정하고 나면 답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한 그 자체를 망설이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인지적 계열음 혹은 정신적 구두세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붙잡고 어렵게 쩔쩔매기보다도 기존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이론을 받아들여서 손쉽게 안주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성입니다 Think Again이란 신작을 내놓은 와튼스쿨의 애덤 클렌트 교수는 이 잘못된 습관만 고칠 수가 있다면 너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생각하기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고 또 만드는 데 성공한 사례 또 만드는 데 실패한 사례 등을 모두 다 모아서 애덤 스미스 교수가 신작 Think Again 다시 생각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Think Again 다시 생각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그 원인을 우리가 이해하면 다시 생각하기란 습관을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알던 사실들이 이미 바뀌어져 버렸음 구닥다리가 됐음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고 또 과거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오랫동안 신봉해온 어떤 믿음이나 주장이나 의견을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는 자기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한 번 결정하고 나면 그것을 끝까지 믿고 싶어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죠 특히 사람들이 think again 다시 생각하기를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대상은 주로 지식이나 견해나 주장일 때는 기존의 것을 고집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의복 같은 경우는 유행이 지나면 사람들이 금세금세 자기의 의복을 바꿀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주장이나 의견이나 이데올로기나 신념 같은 경우는 한 번 갖게 되면 그것을 바꾸기엔 무진장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경우가 많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집착하고 얼어붙기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의견이나 주장이나 그런 신념 같은 경우는 집착하고 의롭게 한 번 갖게 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닥다리 모델인 윈도 95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1995년도에 형성되었던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계속해서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도 보면 많은 경제정책들이 수십 년 전에 자신이 젊은 날을 가졌던 그런 신념의 뜻이 쌓여가지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이나 제도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Think Again, 애덤 글렌트 교수의 그런 익숙해지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별것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났다 그런데 그 역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틀에 박힌 게 아니고 이 역경은 내가 새로운 종류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또 역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으면 그 역경을 돌파하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신적 유연성을 갖춘 사람들은 격동의 시대를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애덤 글렌트 교수와 쓴 Think Again 책 제목처럼 다시 생각하기 위한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큰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Think Again, 다시 생각하기 위한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면 아마 우리가 충분하게 다시 생각하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애덤 글렌트 교수의 Think Again이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서 삶의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례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도 수월하게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실용서이고 자기개발서이고 경영서지만 달리 보면 Think Again의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조직, 성공한 조직의 사례를 모아놓은 이야기책 혹은 스토리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 글렌트 교수의 Think Again이란 신작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사의 많은 부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때 아주 비즈니스맨들 사이에 인기를 누렸던 블랙베리도 결국은 이 책에 따르면 다시 생각하기에 실패한 창업자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그냥 망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개인 차원에 다시 생각하기, 자기의 견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제2부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시 생각하기, 상대방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기 그 다음에 제3부는 집단 차원에 다시 생각하기, 평생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부는 터널 시야 탈출하기, 좁은 시야를 탈출하기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요즘 그런 일이 어디에 있어라고 주장하는데 익숙한 모든 분들도 읽으시면 크게 도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술술 재미있게 읽히는 책이 아담 글렌트 교수의 Think Again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